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일 광화문아트홀에서는 종로구가 한 해 동안 시행한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2016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려 주민과 직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의구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추진한 사업 중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거나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사업 48건을 접수해 최종 선발된 8개 부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개관 6개월 만에 4관왕을 달성한 관광체육과의 북촌마을 안내소, 교남동의 성광마을 가꾸기 사업 행촌마을 경산안내, 토지정보과의 좋은 땅 만들기 등이 소개됐으며 주민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평가에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종로구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뮤지컬팀이 종로구 기본조례를 주제로 특별 공연을 펼쳐 기본조례에 담긴 구정의 기본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꿈 이루리 토요직업체험을 운영합니다.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과 직업체험활동이 이루어지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창신동 라디오 방송국 더미 주민음반제작기념음악회 우리들의 끼와 낭만 주민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일 JW 메리오트 호텔 창선당에서 열리는 주민음악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